오늘 은혜 받고 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이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조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후회 없는 선택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이 서론에서도 이 텔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을 이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이 아프간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실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지에 그래도 2,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개종 차원이 아닙니다. 개종을 해유하거나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즉각 핸드폰 딱 뺏어서 성경 다운받은 거 있으면 바로 즉각 그냥 총 쏴버리는 겁니다. 외국 국적의 성교사나 또 외국 국적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나라를 다 빠져나간 상태고 현지에는 그냥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들만 남아있고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사실은 같이 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왜그러면 서로 상어 너무 신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혼자, 혼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외롭게 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께 집중으로 중부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아프간 정기군 30만 명이 탈레반 7만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조의 군대였고요. 궁극적으로는 아프간 정부가 무능과 부패로 사실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리고 한나라의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국민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그야말로 소론적인 선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영원한 후회를 남긴 가론, 유다와 빌라도 그의 선택이 나온 반면에 언약 성취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아리마데 요셉의 이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상반적으로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선택이 그냥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도 나와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최악의 선택을 한 바로 이 가론 유다, 빌라도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 몸값입니다. 은삼십량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론 유다는 이미 사전에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사전 모의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입을 맞추는 것으로 서로 신호를 삼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입맞춤은 바로 사랑과 존경의 어떤 표현이었다면 가론 유다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승을 배반하는 행위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크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줄 그야말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제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간간히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든지 주만 따라가겠다라든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라 늘 납비 그냥 선생 수중으로 예수님을 여겼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늘 침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전혀 로마의 압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했으면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면 되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노예 몸값에 해당되는 은삼심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물질적인 탐심에 또한 가론 유다가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론 유다의 범죄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부인과는 다른 겁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거죠. 굉장히 계산적이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동기, 목적이 틀린 방향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내 기준의 예수를 바라본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믿는 목적이 잘못된 이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론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삼심을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던지고 나무에 목을 메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안타까운 그 자살 장면이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를 하거나 뭔가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할 때 부신자나 믿는 자들이나 다 양심이 사실은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으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론 유다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참 탄식하셨겠다. 가론 유다야 너가 3년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너가 그렇게 말했는데 몰래냐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네가 스스로 네 죄를 위해서 죽냐 이거는 절대 여러분 칭찬받은 행위가 아닌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론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이고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론 유다는 결국 오명의 대명사고 정말 예수를 배신한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로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 사실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연약했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해계하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것이 정말 종교와 복음의 차이다. 스스로 내 죄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종교다라는 거죠. 결국 가론 유다의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죠. 자신을 스스로 살인한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부한 행위 대제사장 앞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후회랑 여러분 해계는 다릅니다. 가론 지대는 후회는 한 거죠. 양심은 있어서 후회는 했으나 해계치 않았고 그 결과 자살이라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를 추가한 겁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생활은요. 죄 사함의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6절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빌라도 유대를 관할하는 로마의 제5대 총독이었고요. 이 유대의 나라를 좀 수월하게 관할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임명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냐. 바로 빌라도에게는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권한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그 아내, 그 아내가 사실 조언을 하죠.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임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빌라도의 입지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야, 이거 뭔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뭔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결국은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로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결말 역시 가로뉴다처럼 자살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죽인 어찌됐건 제1차적 책임자로 규정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에 굉장히 저주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직접 예수를 죽인 사람은 아니지만 죽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한 거죠. 갈라데에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남을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당장 손해를 안 볼 것 같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선택은요 반드시 영원의 이 불명예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손을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최선의 선택을 했던 아리마데 이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마테마가 누가 외우온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고요. 사내들인 공해원이었고 상당히 부자였고요. 물론 열두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익명의 제자였습니다. 누가 보곤 23장 51절 이하에도 보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실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는가 유대사회의 여러분 지도급 인사였고요. 유대의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2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 이뤄라. 출교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 지위, 경제까지도 다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공개적인 삶을 그동안 살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이미 다 도망을 간 상황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장소 하나 없어서 여러분이 마일 구육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도 그 무덤 한 칸 장사 지낼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귤에 의하면 예수님의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이셨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그냥 이런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그냥 썩도록,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누군가가 빨리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이 와서 그 시신을 내려서 정말 짐승의 밥이 되기 전에 장사를 치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의 무대 전면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할 때 이 아리마드의 요셉이 공개적으로 십자가 전면에 나오죠.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필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순수히 내어줍니다. 필라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반역죄가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줄군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깨끗한 새 마포로 싼 후에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여론의 눈치를 받던 필라도와는 또 굉장히 상반된 요셉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사단의 전략은 정말 상세기의 3장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는 아담의 고비처럼 자꾸 우리를 두려워하고 숨기게 만들고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생몽의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드러내고 나아갈 때 사실은 내가 우려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가 사실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많이 채용하실 겁니다. 좀 두렵고 더 대상자 그런데 막상은 내가 흑암 꺾고 기도하고 담대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상대방은 흑암이 확 꺾여있고 이미 하나님이 딱 교통정리해 놓으시고 우리 기준만 내려놓으면 간단합니다. 사람과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빌라더가 사실은 요셉이 사실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사실 그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성령이도 받습니다. 그전까지는 오히려 숨어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과정을 다 지켜본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정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왔다 정말 그 말씀의 현장을 들었고 태양이 그 빛을 읽는 것을 봤고 정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창에 허리를 찔리신 것을 보면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6월절 어린 양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오 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의 예수님을 위해서 정작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정말 자기도 두려워서 숨었는데 그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장사 지내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 그 무덤의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무덤을 요셉이 자신을 했었다면 그냥 평범한 하나의 무덤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을 헌신해서 드렸을 때 구속사의 빛나는 정말 부활을 맛보는 생생한 현장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영광을 얻었고 자신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까지 맛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의 구속사 성취에 너무도 확실한 증인으로 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고 사단이 얼마나 쾌제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의 부활로 정말 사단의 왕국이 박살날 것은 사단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이 성경 정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외경에 의하면 요셉은 초대교회의 장로가 되고 베드로의 후견인이 되고 또 부자였잖아요. 초대교회가 그의 재산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100세가 넘게 그 당시에 장수했다라는 겁니다. 가론 유다와 빌라도 여러분 자살하고 그 비참했던 인생을 돌아본다면 굉장히 정반대의 삶을 살죠. 참고로 스파이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욕은 가장 복된 모욕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불명예는 가장 영광스러운 불명예다. 생명과 결단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으로 영원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서 영적 대혼란 시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냥 믿음의 선택, 원약적 선택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도 육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영적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강단의 인삿말이 말씀을 기도로 설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리마드 요셉처럼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야, 지금이 내가 나서야 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선택은요. 바로 영적인 훈련과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로운 유다가 역시 예언된 말씀의 악역으로 쓰임을 받았다면 영원한 선택을 했던 요셉은 언약 성취의 악역이 아닌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말 작은 헌신 정말 그런 복음적인 선택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씀 성취의 도구로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선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유익을 위한 영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정말 2, 3, 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언약적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서론에서도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아프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동안 조력했던 분들 구학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되셨죠. 국내 이송작전의 그 작전명이 미라클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고요. 어쨌든 우리는 400명 가까이 후송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정말 천백명 타는데 열명 태우고 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명도 태우지 못하고 그냥 비어있고 정말 기적적인 그런 후송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 유익이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현재 미라클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났습니다.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99.7%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안에서도 이슬람 그런 무장조직들이 좀 있고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제됐건 이슬람 공화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탈출한 난민들이 전세계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슬림, 이슬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빠진 영혼들을 이제 육신적인 긴박한 구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리나라 가서 이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이송하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룬유다와 빌라도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정말 싸워질 거 서론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리마드 유셉처럼 3, 5직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유일성의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현장과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